7% 7종목 시간입니다. 유황주 드린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지체 없이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슈픽 앤 코리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픽 앤 코리아요? 사실 우리가 슈픽 앤 코리아를 고르면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오전에 저희가 새빨간 투자 시간에 10시 10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업이었는데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 똑같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슈픽 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도 보면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중 조절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만주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조금 눈여겨보실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슈픽 앤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신제품이 최근에 애플에 대한 우리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 자체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매출도 애플에 대한 매출이 약 70% 삼성에 대한 매출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은 어차피 4분기 지나 또 1분기가 다시 오면 그때는 또 신제품이 출시되는 또 시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는 좀 저렴하다. 그렇게 보고. 그런데 요즘은 거래량 많은 종목에 우수수 몰려가는 분위기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이 종목 투자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슈픽 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거래량들이 고가 권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런 저가 권역에서는 사실상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가 권역이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권역에 거래량이 없다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바닥 권역을 오랫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세 분출이 분명히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가라는 것이 항상 수렴이 길면 발산이 길거든요. 말 그대로 사실 우리가 컨비언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 자체는 강한 상승을 다시 한 번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고 있고 실질적으로 애플에 대한 출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내부적인 뭔가의 회사의 변화가 있었을 때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매수가를 조금 한번 잡아드리면 이 기업의 매수가가 5만 1,500원에서 5만 2,000원을 매수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4만 9,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측면에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한국콜마라는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콜마, 여러분들이 한국콜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실제 지하철 광고에도 많이 하는 기업이고 또 우리가 OEM, ODM으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화장품 오팡 자체가 상당히 과도기적인 부분이었죠. 경쟁이 상당히 과다, 경쟁이 심화되었고 로드샵들이 그러면서 하나씩 폐점도 하고 부도도 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산업의 업황의 변화상 지금은 과도기를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성숙기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화장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화장이 더욱더 짙어집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경기적인 이론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한국콜마에 대한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뭐랄까요? 치킨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결국 이겼거든요. 그런 나머지의 그런 중소형 업체들이 대부분 다 폐점이나 부도를 내몰렸다는 거예요. 그런 남아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기능성 화장품을 하는 회사들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저렴하다고 보고 앞에서 큰 상승을 한 번 보였던 적이 2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CJ 헬스케어를 인수 합병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까지 빠졌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좋아졌지만 주가는 오히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수 평가 안 좋은 걸로 비춰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수를 왜 했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결국에는 인수를 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제약과 화장품에 대한 융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조금 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유일한 고지를 점령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4분기 기저효과까지 늘을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놓여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죠. 네, 가격대는 지금 주가 취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가가 우리가 월봉 작가 보시면 계속적으로 빠져내려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급락 후에 첫 양봉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보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내수가는 6만 7,500원에서 6만 8,000원대. 이 가격대를 한번 공약하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손절간 하단에 6만 4,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픽 앤 코리아 한국 콜마 위로 7% 수익 보고 투자 고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요, 스페셜 데이로 꾸려집니다. 정치 테마주에 이어서 테마주 또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에 저희가 스페셜한 날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산타랠리는 수차로 오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 효과 이후 관련 주도에 거의 묻지마 급등합니다. 일부 숨을 고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추경 매수 유혹에 고민하시는 분들 기회는 남았는지 판단해드리고요. 옥석 가리기를 통한 탑픽도 공개합니다. 궁금하시면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세요. 30분 함께해 주신 이상루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